아... 아주 훌륭한 대화선이야 자... 다했니? 좀 더 센 몬스터들이 나오면 좋을텐데 아주 시원해 가봅시다 일단 끝의 시작 한마디로 뭐... 태망의 시작일까요? 자, 문 열고 뭐 막아라 이런 느낌이야 지금 뭐 그냥 다시 외부로 나가네요 야, 다 나와라 저기 위에 뭐 누가 계시네 자, 어떻게 올라가죠? 스테일러? 오호 아우, 기름들 어떻게 건너가... 아하 아하 자, 여기서 어떻게 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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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가 어디 어디 어디... 어, 이쪽이야? 이쪽? 이쪽 야, 어떻게 가 여기 있어? 또 어디야? 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 이거 뭐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이거 간다 그냥 어? 이런들 뭐야? 처음 뭔데? 오, 이런들 뭐야? 룬 트라이얼 아, 이게 뭐 도전 미션 같은 거야? 어디 한번 해볼까? 하나만? 하나만 해볼까 한번? 자, 도전 미션 같은 건데요 보니까요 어... 15마리의 인프를 죽여라 샷건을 이용해서 10초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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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나와라 네, 한 놈 10배기 두 놈 10배기 세 놈 오, 아주 스펙타클해 일로와, 일로와 도망갈라 하지마요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자 초 아하 아이고, 아이고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친구들 10초 8초 응, 그래 응, 응 빠르게 12킬 오케이 시간 벌고 있구요 아, 끝! 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음... 간단해, 간단해 어, 좋아 좋아 간단해, 아주 간단해 아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러면, 뭘 얻는 거지? 러면, 또? 룬 트라이얼? 어... 이런거 어떻게 써? 와... 백퓸 인크리스로 해 줘야 돼 어허 아이템을 좀 넣었는데 이러면, 오케이,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이에요? 자 로슨이 어서오세요 일로와 어딜 도망갈래? 나 어딨어 어디로 와봐 야 뼈야들 봐라 뼈다귀 해장국 어? 뭐가 있는데? 어? 또 새로운 총이야 감사합니다 좋아 보인데로 켈런처 죽여줘 새로운 대화수단이 나왔습니다 안녕 얘들아? 형 친구야 새로운 대화수단에 맛볼래 한번 새로운 대화수단이 이렇게 싸우는 거란다 와 나중에 나중에 이곳은 용기있는 자머니 이곳은 용기있는 자머니 응 그래 아이고 어디가야 어디가 음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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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추고 뚝배기 어 다 죽었니?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이리와 다리를 깨뿜게 응? 다리를 깨뿜게 그냥 이리와 다리를 쪼개 뿔게 내가 네 손님 또 어디지? 다 어디지? 아이고 아이고 추워요 아 아프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크렉님 아이고 크렉님 여기 오시면 갑자기 오신 얘기해 주셔야죠 형님아 행님이야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죠 자 음 좋았다 훌륭한 대화수단이죠 저기 뭐가 있는데 이리로 와 이리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거 저거 이리 와 어디야 herex2 이리와 이리와 야 저저저저는 저희도망가는가北 캠주세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연속폭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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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다 깨졌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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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이렇게 죽을수가 어어? 어떻게 이렇게 죽을수가 갑시다 여러분 다시 다시 하자 야 일로왈라왈라 일로왈라 일로왈라왈라 왈라왈라왈라왈라 에이이 저놈 저거저 저 일부러 잡은거구만 템주세요 누나 쇼하게 부수고 오겠습니다 브렉, 브렉, 브렉 빠세이 빠세이 어이구 형님 멋있다 형님 큰형님 멋있다 큰형님 형님 전기톱 따로 버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무리 형님이라도 전기톱 못 버티시는구먼 아이고 형님 전기톱 한번 전기톱 한번 빠트리가 없네 빠트리가 없어 빠트리가 없어 을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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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좋아 아주 시원해 죽어줘 더있습니까 여러분 이 액션 이 엄청난 액션과 리얼리티 이것이 바로 둠입니다 다 죽였나 다 죽였네 앙빅 3D 어 어 오 신기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현지 분들 반갑습니다요 통활도 아깝군요 아이고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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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픕니다요 자 이게 뭐야 당기고 어허 뭐야 빠세이 황남자야 아, 에너지 컨타리네이션이 됐습니다. 아덴 에너지의 생활을 부수는 필요없습니다. 야, 안 부숴도 되는데 그냥 뽑기만 해도 되는데 부숴버렸어. 비가. 엄청나네요. 역시 상남자. 쌩남자야, 쌩남자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 자, 어딥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이쪽에? 어디 보자. 이쪽에도 길이 있다는데. 아하! 여기 보소. 못 나와라. 그래 얘들아. 그래.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어이구, 이쪽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 악마들이 나오면 뭐해. 맥없이, 맥없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 어. 너 시방. 지금 뭐했냐? 뭐했냐고. 잡고사. 아주 그냥. 아. 인프 던지는거 봤어 그냥? 맥없이 그냥. 가. 이렇게. 어? 파워. 파워. 사실 엄청나게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히 큰 힘은 얻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거예요. 자. 에모. 그냥 총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펙트는 간지나는데. 그럴 큰 거 없어. 어디로 가야돼, 이거 이제. 어허. 여기 내가 방금 왔던 데 같은데. 어디로 가야나. 아. 저쪽으로 가면 없어. 저쪽으로. 저쪽이 또 뭔가 있겠지. 자. 어. 알젠트 필터를 얻어라. 어. 방금 제거 필터 같은데. 아. 부스라는 건 혹시 거. 다시 가볼게요. 자. 이쪽에. 이쪽에 필터가. 있다고 하는데. 아. 방금 먹은 게 필터인가? 아닌데. 뭐. 어디야.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일단.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어. 이제야 알았다. 하노텔 그냥 지나갈뻔이네. 으응? 닥쳐. 극치한 거 필요 없어. 어? 제발. 제발 부수지 말라고 하는데 부숴버리네요. 역시 둥가이. 겁나 멋있다. 안녕 친구들. 화려한. 반가워. 반가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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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나와라. 아이고. 형님 나오셨네. 형님요. 형님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 뚝배기를 그냥. 뚝배기를 그냥 없애버릴게. 아이고야. 아 형님 한번. 형님요. 아 빠뜨리 없어. 빠뜨리 없어. 빠뜨리 없어. 빠뜨리 없어. 빠뜨리 없어. 빠뜨리 없어. 야. 형님요. 빠뜨리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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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형님요. 위험. 아이고. 나 좀. 퍽퍽퍽. 빠세이. 이제 누가 악마인지 딱 들어오네요. 오랜만에 로제님 스트레스 푸는 게임. 아 스트레스가 뭔가 좀 풀린 것 같긴 해. 지금 뭔가. 뭔가 지금. 이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그냥. 빠바빡. 그냥. 읍새 뿌린 느낌이야. 같이 갑시다. 이제 먹을 거 있네 혹시. 이쪽에. 따라 먹을 거 없지. 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열 수 있던 걸 기억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먹을 건 딱히 없네요. 어차피 지금 템창이 풀창이라서. 일로 가는 거야? 알지. 일로 가야지 그냥. 가자. 친구 반가워. 선물이야. 선물이야 선물. 그래그래. 고마워할 필요 없어. 선물을 줄까 그냥. 형님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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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섭다 야.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요. 도망칩시다. 도망치면서. 이런 거 선물로.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도 선물. 이런 거 주는 거 잊지 말고요. 하다가 이렇게. 때려주고. 때려주고. 좋아요. 한 놈 한 놈. 아이고. 형님이요. 형님이요. 컴온 컴온. 형님이요. 대화 투단. 멋져. 멋져. 불어. 멋져. 불어. 대화 수단이요.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대화 수단. 훌륭한. 대화 수단이었다. 하. 좋다. 이 느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날 위한 엑스트라들. 허잇. 음. 그래. 잡목. 나오지 말지. 그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지? 디마 브리치 디텍티드. 자. 이것도 뽑아줍시다. 뽑아줍이. 아이고. 잠깐만요. 형님. 헷. 헷. 선물이요. 뚝배기를. 뚝배기를. 아. 죄송. 죄송. 죄송요. 뚝배기가 없네요. 오늘은 준비된 뚝배기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뚝배기가 의무해요. 형님들. 어. 네네. 헷. 아우. 시원해.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하네.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니 위에 있는 놈. 이 잡것들. 일로와. 야. 어딜 도망가. 야. 어디가냐. 실컷 때려놓고. 어? 아니. 실컷 때려놓고 어디가니. 이런데 뭐야. 이거 뭐야. 어. 빨라지는 거구나. 겁나 빨라진데. 좋아. 어. 그래 그래. 여기로 가. 어.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 뭐야. 어. 군방지게 지금. 군방지게 지금. 이쪽이니. 고맙다. 에너지 치료. 어. 이거 뭐야. 새로운 총? 내가 먹은 척하네. 야. 시원하다. 시원해.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어디로 가. 절로 가라고. 저한테 뭡니까. 어차피 뭐. 나와봤자 두는 없어. 뚝배기 한 놈. 두 놈. 오. 잘 피했어. 일로와. 한 놈. 니가 얼마나 잘 피해. 얼마나 잘. 어. 이거 유령같다 야. 어. 이거. 어. 잘 피하네. 어. 세광이면 끝이네. 오늘도. 센터 타고 있어. 어디서 센터 타고 있냐. 센터 타고 있냐. 센터 데려와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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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좀 데려와봐. 얘들아. 아그들아. 이게 타냐. 응? 얘들아. 이게 타냐. 좀 더 센터 좀 데려와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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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뭡니까잉? 아! 아프다. 자. 어디로 가죠 이제? 아 자꾸 왜이래? 잠깐이여. 아 이거 자꾸 모니터가 이러냐. 게임. 모니터. 모니터. 비디오 모니터 풀스크립 볼 데스 오케이 아 이러면 화면에 안보이잖아 아 미안합니다 뭐게 말이 많으셔 뭐게 말이 많아 갑시다 어 뭐야 채팅방 됐다 가자 어디보자 이중이가 왼쪽 그래 얘 아니야 얘가 아닌갑다 야 더 돌아가야 하는갑다 아닌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 이쪽인데 이거 아닌가 아 저쪽인데 이상하네 어디로 가야지 아 저 위에 있구나 알았어 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 저 위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저 위로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위로 가죠 어떻게 해야지 아니 저 위로 아니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저 위로 자 어디로 가야 길이 있을거야 자 어딘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겁니다 오는 길을 또 먹어주고 아 감사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야 위로 올라가는 길을 알려줘야지 이러도 어 어디로 가냐 아 이구나 알았어 고마워 형 이거 처리하고 올게요 응 그래 그래 얘들아 얘들아 선물이야 선물이야 여기서 앞불도 어 이제 큰형님 계신거 같은데 형님 뚝배기 아 아이고 또 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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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딜 갈라 그래 인마 도망가지마 일로와 그럼 그럼 죽음을 봐야드리래 아 야 멋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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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죽을래? 버스커 있었네 이거 이거면 한방인데 얘들아 이거 지금 주면 어떻게 이만 아 아 아 이거 지금 주냐 어 어 자 이거 뭐지 아 아 저게 악마를 소화하는 포탈인데 빠세이 빠세이 멋있어 자 악마 소화하는게 너 정말 뭐 아무 생각이 없구먼 라고 말하고 있죠 멋있어 어 란